얘는 저기야 외계인 것 같아 여기 여기 입 있고 눈 있고 이게 어깨 어깨가 풀룩 나오고 팔 길고. 아니 이거는 다른 나무죠 뭐 나문데 꼭 팔을 이렇게 우리 지붕에다가 팔을 얹어놓고 씩 웃고 있는 것 같아 외계인이. 그리고 얘는 얘는 이빨까지 있어. 이빨 보이죠? 여기 이빨도 있어. 눈하고 눈썹도 있고 이빨도 있고 얘는 얘도 웃고 있는데 얘는 외계인 것 같아 아주 못생겼어 팔 이렇게 길고 그죠? 어깨 뽕 두 개 나오고. 되게 웃겨 그죠? 여기 보이긴 보이죠? 이빨. 밑에 거 봐. 이거 이빨 웃고 있는 거 이거 눈. 눈썹 위에 두 개 있고. 사람 같아 진짜. 이거는 외계인. 근데 여기서 보기나 안그런데 사진 찍으니까. 그리고 경치가 좋네. 집도 있고.